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백석고등학교 2학기 중간시험 시험범위 프린트물입니다. EBS 수능특강 영어 독해 8강 12강 12번 14번 문제입니다. 역시 내신 강의이기 때문에 문장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문장을 별표치고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비드는 영리하고 다 아는 단어죠. 그죠? 브라이트, 파퓨러, 세븐틴 이어 올드 보이, 영리하고 인기가 있는 15살 소년입니다.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엑셀런트, 탁월한, 버블, 언어적인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언어 능력, 스킬하면 기술, 재주, 능력 정도가 되겠죠? 버블하면 말로 하는, 그죠? 언어적인 능력을 가진, 말을 재밌게 잘하나 봅니다. 그러나 그는 he tend to, 텐드하면 뭐만한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보통 그죠? 튠 아웃이라고 많이 보지 못하던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튠에 관해서는 튜닝이라고 그러죠? 뭔가 조정하는 겁니다. 맞추는 거죠? 튠 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튠 인. 그래서 이건 뭔가 조정하다, 맞추다 이런 뜻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튠 아웃하면, 이걸 반대말이겠죠? 조정하다, 맞추다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네, 맞추지 않고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정신추를 놓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Pay no attention.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튠 아웃 하면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의 조정, 거기에 튜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했을 때? 그 과목이나 대상이죠? 여기서는요. subject, 대상, 주제, 과목. 어떤 주제나 대상이 집중하고 있을 때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visual material. 아, focus on.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 시각적 자료입니다. 시각자료. 시각적으로 뭔가 보는 걸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로서 풀어내는 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시각적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특히 symbols, 상징이겠죠? 기호나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기호, 상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주의를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호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겠습니까? 그죠? 그런 과목이 수학이겠죠. 그는 수학을 실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생님, 미스터 폴스는 watched, 이런 걸 봤습니다. 뭘 봤냐? 그의 성적이 자, watch가 지각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성적 폴이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겁니다. 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steadily 하면 꾸준히죠. 꾸준히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over the last year 지난 한 해에 걸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middle term exam, final exam 계속해서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계속 떨어져, 성적이 떨어지는 걸 본 거죠. 쟤는 되게 영리하고 총명하고 재미도 있고 수학도 잘할 것 같은데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의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게 보이는 거죠, 눈에. 미스터 폴스는 열정적인, enthusiastic 열정적이고 energetic, 에너지가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pride oneself on이라는 아주 유명한 관용적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부심을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pride oneself on 다른 말로 그렇죠. be proud of 이거랑 같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죠? 여기는 선생님이고 과거니까 was 3인칭 단수의 3인칭 단수의 과거니까 be proud of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r, o, u, d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다. 물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took take pride in 요것도 자부심을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능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그의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냐면 find a way 길을 찾는 거예요. 그의 pupil 하면 학생들이죠. 학생이란 뜻이 있고 눈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눈에 그 pupil 홍채 동공이란 뜻이 있죠. pupil 여기서는 학생입니다. 그의 학생 그의 학생과 그죠? 그의 학생과 연결하는 그의 학생과 연결하는 그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목소리가 왜 쉽니까? 그 연결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가면 가보시면요. 이 pupil이란 단어는요. 학생인데 이게 왜 동공도 되고 그죠? 눈동자가 되는지 눈동자만큼 귀중한 게 학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그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e didn't enjoy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뭘 좋아하지 않았냐면 이런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이죠. 능력 있는 pupil 학생이 어떻게 된다? 슬리핑 슬리핑 어웨이 어떻게 그로부터 여기서 힘이 가리키는 건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슬리핑 어웨이 하면 달아나다 멀어지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죠? 슬림이 미끄러져서 어웨이가 멀어지는 거니까 능력 있는 학생이 멀어지는 것 알겠죠? 멀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여기 ING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슬리핑 에서 그죠? 뭐가 나왔습니까? 동명사가 나온 거예요. 여기 오브가 있으니까 요러요로한 생각 동격의 오브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전치사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ING가 나온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그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선생님 얘는 뭔가요? 의미상이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어 어떤 능력 있는 학생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마 과목 중에 수학 과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선생님이 자신에게서 멀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놓고 음 어 C번은 미스터 폴스는 데이비드와 만나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가 그죠? 왜 그의 성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건 좋죠? 이제 조치를 취한 거죠. D번 가보면 미스터 폴스는 완벽히 데이비드에게 정직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 말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죠? 이전에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이거보다는 먼저 물어보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게 먼저겠죠. 그죠? 요게 1번입니다. 미스터 폴스는 데이비드와 만나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왜 그가 그의 성적이 was sleeping 떨어진다고 아 dropping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sleeping 미끄러지 내려가다 이런 뜻으로 썼네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건 중간에 삽입이 된 거죠. 여기서 희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희는 방금 말한 데이비드겠죠. 이것도 데이비드고요. 그죠? 데이비드에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왜 그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데이비드는 말했습니다. It just didn't make any sense to them. 그것이 여기서는 그 성적인데 그 성적에서 그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들이겠죠. 또는 그 상황이겠죠. 집중하지 못한 상황. 그것이 make sense of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make sense는 이해가 되다 합리적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에게 그리고 그는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느끼기 시작하는 중인 거예요. badass가 당황한이죠. 당황한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의 친구들이 알고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죠. 그죠? he never got it 그것을 got it 하면 이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다른 메이트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고 당황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더 또 안 되는 거죠. 미스터 퍼센트는 알아차렸습니다. 뭘 알아차렸냐면 데이비드가 would tune out 아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줄 놓다 집중하지 못하다죠. 5분 정도 대략 5분 정도면 정신줄 놓는다는 사실 모든 수업에 들어가서 모든 수업에 들어가서 대략 5분 정도 가면 정신줄 놓는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기호를 제일 많이 쓰는 시각적인 그거에 의존하는 수학에서 가장 심했던 거고요. 중요한 시험이 이건 또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중요한 시간이 중요한 시험이 호라이즌 하면 지평선이나 수평선이잖아요. 그럼 저기 눈에 보이는 지평선 수평선에 중요한 시험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박해오에 따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중요한 시험들이 임박함에 따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카운트다운 하는 것처럼 D-Day 며칠 하는 것처럼 임박함에 따라 이해 되겠죠? 미스터 폴슨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죠? 데이비드의 부모가 미스터 폴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신경 쓰는 선생님이니까 역시 그들도 걱정하다죠. 그치? 그들도 아들의 뜻을 아들의 문제점을 이해한 겁니다. 그들이 걱정할 때 이 선생님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리고 엔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연락을 취했고 그리고 그리고 인디케이트 어떻게 가르쳤습니다. 표시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원한다 그의 조언을 원한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원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디에? 그 학기죠. 그 학기 나머지 시간 동안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데이비드 좀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회상하면서 회상하다죠. 리콜링하면 떠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회상해내면서 회상하면서 모든 것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거예요. 사회적 두뇌입니다. 그죠? 어떤 사회적 두뇌 사회적인 뇌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공부 스타일을 하는 뇌에도 사람마다 공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뇌에 관한 모든 하여간 자신이 사람들의 공부 방식이라든지 뇌에 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걸 회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래놓고 디번 가서 미스터 폴스는 완벽히 정직했습니다인지 그 다음에 비번 가서 데이비드는 그 자신을 놀라게 하다 이쪽이 먼저겠죠. 그러고 나서 만난 겁니다. 데이비드야 하고 만난 거죠. 미스터 폴스는 완벽히 정직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뭐에 관해서 얼마나 그가 걱정하는지 에 대해서 완벽히 정직했고 솔직했고 데이비드도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데 그죠. 같이 얘기하겠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가 계획 중이다. 무언가를 계획 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결코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무언가를 계획 중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목적격 관계된 명사 트라이의 목적어가 없죠. 그는 물어봤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뭐뭐인지 아닌지를 뭐뭐에게 뭐뭇을 읽게 되는 거죠. if는 외도의 뜻이죠.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가 여성 데이비드죠. 데이비드가 그를 그가 가리키는 걸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가 여기서 이건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는 데이비드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스터 폴슨이죠. 티처죠. 폴슨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이 데이비드가 그 자신 이거는 티처 선생님 폴슨 이 선생님 자신을 도와서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누구를 도와요? 이게 분수죠. 분수를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 8학년 학생들에게 데이비드가 15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6살 9학년입니다. 한 학년 밑에 분수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죠. 이 데이비드가 도울 수 있는지 그가 이거는 자기가 그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목적어고 목적보고 왜? 오형식에서 준사역동사라고 헬프를 이것도 상관없죠. 투티시도 데이비드가 선생님입니다. 여기는 선생님을 도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이거 별표 문장 하시고 누가 누군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까다롭죠. 이런 부분이 처음에 데이비드는 주저했습니다. 주저하는 주저했습니다. 뭐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주저했습니다. 그가 할 수 없을 것이다. 데이비드죠. 자신이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wouldn't be able to do.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he could be funny 재미있을 수 있다. 자신이 그리고 funny하면 재미있고 즐거움을 남에게 주는 이죠. 그가 재미있으며 엔터테이닝하면 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조심스럽게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한 거죠.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다 데이비드죠. 미스터 폴스는 말했습니다. 이것도 티처죠. 그가 원한다. 데이비드가 뭐하길 원한다? 분수를 가르치길 원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누구에게? 그의 그브라이니 이거 할머니거든요. 설마 폴스는 선생님의 할머니겠습니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의 할머니면 이거 누구겠습니까? 데이비드죠. 데이비드의 할머니에게 분수를 한번 가르치보라 이거입니다. 집에서 먼저 시험 삼아서 그리고 많은 농담과 이건 농담이고 메타포 하면 은유죠. 비유입니다. 비유를 이용해라 뭐하는 만큼 에즈에즈가 나왔죠. 그가 좋아하는 만큼 가능한 한 이런 뜻이죠. 에즈에즈 힐 라이크다면 데이비드 네가 가능한 한 만큼 그렇게 해봐라 에즈에즈 파스업을 쓸 수 있겠죠. 뭐하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생각이 전달되기 위해서 get across get across 하면 전달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것도 데이비드죠. 자신의 수학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생각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에 재주가 있으니까 농담과 비유를 마음껏 사용해봐 그죠? 에즈에즈 힐 라이크 에즈에즈 파스업을 에즈에즈 힐 캔 알겠죠? 힐 쿠드 그거 할 수 있는 만큼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힐 쿠드 그거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사용해봐라 파스업을 그냥 쓸 수 있겠고 그죠? 힐 라이크 대신에 that went well 그것은 잘 되어갖고 그죠? 데이비드가 데이비드는 아주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비킨 투 하면요. 뭐뭇을 몹시 하고 싶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어피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뭐뭇을 하고 싶어하다. 라이크 비슷한 거예요. 이 후배들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은 거죠. 선생님처럼 영리해 보이고 영리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어린 친구들 앞에서 대단히 영리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열정적이 때문에네요. 그죠? 요랬기 때문에 그는 prepared well 잘 준비했습니다. 그의 가르치는 책임이죠. 잘 준비했고 그리고 그것은 커다란 성공이었습니다. 인기고 있었던 거지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친 것보다 더 재밌어 형 오빠 이렇게 된 거죠. 데이비드는 자기 자신을 놀라게 한 거죠. 그 다음 선생님을 놀라게 했고 친구들을 놀라게 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완전히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nailed it 하면 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make it 이거랑 같아요. make it 알겠죠? made it 해내다 성공하다 알겠죠? 그것을 못 박다 내일 하면 못 박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것을 못 박은 거니까 완벽하게 성공을 해낸 겁니다. 해낸 겁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그 수업을 마치고 떠난 거죠. 학생들에게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분수를 가르치고 뭘 느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물론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비교크 강조죠 훨씬 더 많은 그죠? 자신감을 느끼면서 누구에 대해 뭐에 대해 수학에 대해서 미스터 퍼스는요 계획했습니다. 그죠? 데이비드에게 도움을 요청할 걸 계획했습니다. 어디? 장례 앞으로 있을 여러가지 사건에서 즉 앞으로 있을 여러가지 이벤트 같은 거겠죠? 그죠? 기회 정도 미래 장례의 기회에 조금 더 뭐가 도움을 받을 것 같으면 데이비드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또 효과가 좋았으니까 아이들 반응도 좋고 그러나 그동안 데이비드는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Teaching a difficult topic Like math 수학과 같은 어려운 주제를 Teaching 가르치는 것이 To others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Including his grinding 그의 할머니를 포함해서 이런 것처럼 보인다 Tab into 하면 활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알겠죠? 수학의 엄청난 힘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알겠죠? 그것이 뭐 해준다? Boost 증진시킨다 그의 뭐를 자신감을 갖다가 부스트하면 끌어올린다는 거죠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을 Find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Found the secret 그 비밀을 찾았습니다 그죠? 어떤 비밀 어떤 비밀이냐면 수학에서 자기의 성적을 상승 이게 좀 가끔 눈에 보이는데요 시크릿 다음에 요로요로한 비밀 할 때요 요 2가 전지사의 2예요 요건 좀 자꾸 눈에 보입니다 요게 모모한 비밀 모모한 매직 같은 거 마법 모모의 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열쇠 핵심이 있죠? 모모에 대한 열쇠 핵심 모모에 대한 마법 뭐 이랬을 때 이때 2가 보통 ing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기가 만약에 책 읽는 것에 관한 마법 하면 리딩이 나오는 거예요 리드가 아니라 이해하겠습니까? 요게는 전지사 2입니다 이게 가끔 눈에 좀 보이네요 그리고 어떤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는 요걸 시험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크릿 다음에 2는 전지사의 2에서 뒤에 동사가 ing가 온다 가끔 모의고사에 사설 모의고사에 뜨는 경향이 있다 자 그의 성적을 향상시키다 향상시키는 그런 비법을 알아냈습니다 수학에서 그리고 그의 두뇌가 성장할 수 있는 end를 중심으로 그죠?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첫 번째는 수학에서의 그의 성적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향상시키는 비결과 아 요건 요렇게 연결되면 안되겠다 그의 수학에서 그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향상시키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새로운 방식 improve에 걸리잖아요 그럼 좀 어색하네 그죠? 그럼 이렇게 가야겠다 요게 어떻게 가야 된다? 그의 수학에서의 그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그런 비법을 발견했고 어디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그의 뇌가 그렇죠 그런 비법을 발견했고 여기까지 그리고 새로운 end를 중심으로 그의 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로운 여기서 성장하다 그랬죠? 그의 뇌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파운드에 걸려야겠네요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 제가 선생님이 별표까지 하기에는 좀 애매한 문장들이 좀 있지만 한 개뿐이 없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 지칭추론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학교 선생님이 거기까지는 안 낼 것 같은데 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에 이걸 내가 내야겠다 꽂혔다 자기 경험인 거예요 자기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읽다가 어? 이거 뭔지 한번 내볼까? 라고 한다면 지칭추론입니다 은근히 까더라고요 내용을 다 아는데도 누가 누군지 선생님이 여기서 아까 전에 선생님은 T로 써주고 그 다음에 David은 D로 써줬죠? 그런 거 차분히 분석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끊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